안녕하세요. 이기병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하나오션 해운업 진출 및 전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개요와 경영 전략, 해운업 진출 배경, 기대효과 및 유업 요인, 그 다음에 향후 과제 및 기회 요소에 대해서 목차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오션은 1973년도에 대한조선공사가 전신이었고요. 그 이후에 대우그룹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2000년도서부터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관리를 받은 시기였고요. 2023년도 5월에 하나오션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사업 영역은 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등이 있고요. 주요 주주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국산업은행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더불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 빅3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그룹의 주요 경영 전략을 한 번 한 네 가지 정도로 한 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ESG 경영 강화, 방산 및 우주산업으로의 확대, 그룹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경영 강화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요. 해양, 방산, 에너지, 해운 분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오션이 해운업을 진출하게 된 배경으로는요. 이미 이제 한화해운이라고 신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고요. 친환경 해운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결정이다. 또한 친환경 선박 수요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이 부족하다 보니 이것을 운영하는 해운사 설립이 대안이라는 점을 또 배경의 원인으로 한 번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확실한 친환경 글로벌 선두 주자인 해운 회사가 부재하고 있다. 물론 지금 머스크라든가 MSC, 하팡 로이 등 이런 글로벌 선사들이 있지만 과연 이 선사들이 정말 친환경 해운사로서의 어떤 시장에서 확실히 각인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밖 연료 공급 방법이 현재 또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주들 그러니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선박 발주를 좀 주저하는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는 세계 최초로 무탄소 가스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자체적인 해운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진출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화는 이런 해운사업을 진출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대 효과와 위험 요인이 있느냐. 우선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무탄소 선대를 구축한다는 어떤 선점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친환경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다각한데요. 선박 건조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해운업을 통해서 실적과 가치 창출을 제고한다는 거죠. 결국 선박 발주, 선박 건조, 선박 운영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업 간 명확한 연관성을 연계하겠다는 것을 기대 효과 요인으로 좀 꼽을 수 있고요. 위험 요인은 이제 대체로 보면 해운업에 대한 위험 요인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정 비용이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 자체가 이제 환경기지의 강화와 이런 이에 따르는 기준을 이제 좀 준수해야 되는 지속적인 어떤 그 투자와 노력이 좀 뒷받침돼야 되고 또 이제 해상 클레임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운업 자체가 뭐니뭐니 해도 경기 민감형 산업으로서 경제 상황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어떻게 이제 좀 이겨내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의 그 앞으로 이제 과제가 있고 이거에 대한 기회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운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지백적 산업입니다. 바다 자체가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위험 관리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전 가능한 역량 확보와 관련 다가가를 통해 사업 성과와 자산 가치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전 가능한 역량이라는 것을 저는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능력과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 가능한 역량이라는 게 뭐 어떤 사례를 좀 강한 말씀드리자면 혼다라는 그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출발점은 핵심 역량은 모토입니다. 모토 기술입니다. 모토 기술. 그러다 보니까 모토 사이클로 시작해서 자동차로 또 진출했고 또 더 나아가 현재 로봇 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전 가능한 역량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북촌 순만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요. 이 가게, 이 점포의 특성, 핵심 능력은 뭐냐. 솜만두일까요? 아닙니다. 밀가루 반죽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촌 순만두가 김치찌개를 팔고 된장찌개를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기술을 활용한 칼국수를 팔고 솜만두를 팔고 만둣국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전 가능한 역량의 한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다각화 관리 역량이 재고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는 인재 육성이나 전략의 우선순위 설정 또 그룹의 어떤 핵심 자원들을 잘 할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각화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다각화라는 게 있고 비관련 다각화라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사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관련 다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연장 성산에서 어떤 라인업을 확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가 콜라도 만들지만 음료도 또 만들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련 다각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비관련 다각화는 뭐냐.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 보면 두산이라는 회사를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어떤 소비재 위주에서 완전히 새롭게 중공업 중심으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관련 다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연구개발 확대가 좀 필요하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또 기자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또 선박의 어떤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우월적 기술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환화가 해운업에 진출하게 되는 어떤 기회 요소는 과연 뭘까.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조선 해운산업으로도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니뭐니 해도 지금 해운업의 가장 큰 어떤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가 뭐냐면 친환경 선박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탄소 연료 선박으로 전환되는 그런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로 조선 해운업이 기회의 어떤 전환을 삼을 수 있는데 후발자의 이익 기대라는 제가 표현을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시장 개척 또 기술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입장에서는 뒤늦게 뛰어들면서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선발 기업의 어떤 선두주자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좀 피해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입장에서는 이 무탄소라는 어떤 친환경이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선점도 효과도 기대하지만 또 후발자의 이익을 또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게 좀 병행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뭐냐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다각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되게 제고시킨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행하지 않는 활동은 기회 비용의 손실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과연 선점 효과와 후발자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뭔가 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기존 해운업들이 하지 않았던 좀 파괴적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이나 또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떻게 좀 진행될 건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